연속 낭독 우린 너무나 감사했다. 수많은 학우와 교수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결혼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스럽기까지 했다. 머나먼 미국 땅에서 무사히 대학을 마치고 졸업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인데 그 자리에서 결혼식까지 올리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내 앞길을 가로막았던 과거의 악몽들이 한순간에 스르르 사라지는 것 같았다. 고향을 떠나 서울로 가다가 잡혀갔던 양아치 소굴에서의 끔찍했던 순간들. 철도원이 되고 싶어 입학원서를 내서나 나이가 많아 거절당했던 끝에. 오산 비행장의 노무원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기억들이 이제는 아련한 추억 속의 한 장면으로 아스라이 지나갔다. 나는 지금도 밥 존스 총장님이 손수 쓰신 그 편지를 간직하고 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이 왔다. 1970년 5월 27일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역사적인 날이었다. 날씨가 정말 좋았고 출립이 한창이었다. 밥 존스 대학교의 졸업식이자 평생 나와 함께 할 반려자를 맞이하는 결혼식이 있는 날이었다. 아름다운 5월의 신부가 될 아내를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다. 그날 오전 10시에 졸업식을 마치고 오후 3시 30분에 결혼식을 했다. 가난했던 유학생이었던 나는 결혼식 예복도 빌려 입었다. 사실 졸업식 하나만 하더라도 힘들기 마련인데 졸업식과 결혼식을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 너무 준비할 것도 많고 신경 쓸 일도 많았다. 너무 신경을 쓴 탓에 갈수록 체중이 줄었다. 결혼할 무렵에 얼마나 말랐는지 내 목 사이즈에 맞는 워셔츠를 도저히 구할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셔츠 목을 줄이기 위해서 뒷목 킷을 핀으로 짚고 옷을 조절한 후에 사진 촬영을 했다. 나와는 달리 아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웠다. 김정환 목사님의 처남댁이 직접 웨딩드레스를 만들어줬다. 어림짐작으로 치수도 재지 않고 만들어준 웨딩드레스였는데 신기하게도 몸에 딱 맞았다. 하얀 웨딩드레스가 그렇게 잘 어울리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 어울렸다. 지난 4년간 공부했던 밥 존스 대학교 교정 최플에서 경건하게 치러진 결혼식. 형편상 가족 친지 분들을 초청할 수가 없어 아쉬웠지만 그 자리를 학우들과 교수님들이 채워주셨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다. 모나몬 타국에서 둘만의 단촐한 결혼식을 치를 뻔했던 우리에게 주울립이 만발한 교정을 식장으로 허락을 하시고 졸업생들의 우려와 같은 박수 속에서 풍성한 결혼식을 올리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의 결혼생활은 그렇게 순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작이 됐다. 신혼여행 후 다시 밥 존스 대학원으로 돌아와 공부를 계속했다. 우리의 신혼생활은 그렇게 넉넉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의 미래를 믿으며 행복한 신혼을 보냈다. 그리고 미국 친구와 함께 회계관리를 해주는 회사를 차렸다. 일은 주로 공인회계법인에서 받아서 했다. 시간이 갈수록 일감이 늘어나면서 수입도 좋아졌고 아내도 초등학교 교사로 활동하면서 생활도 차츰 안정돼갔다. 그리고 대학 시절에 가입했던 설교자 보이스 클럽 활동도 계속했다. 이 클럽은 장례 설교하고 싶은 학생들 수백 명이 가입을 해 활동하는 학교에서 인정하는 모임인데 주말에 전도도 하고 교회를 방문해 봉사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차로 두 시간 가는 거리에 있는 애쉬빌 자유감리교회에서 설교자를 구한다는 학교 신문광고를 봤다. 너무 멀어 지원자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신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학생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했다. 그 교회는 독립된 교회 건물도 있고 교인들도 나이가 많은 분들이 모이는 미국인 교회였다. 그곳에 초청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그곳에 가서 자고 이튿날 주일 예배 때에는 서툴렀지만 영어로 설교를 했다. 처음 하는 영어 설교라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도 교인들의 호응이 좋았었다. 내가 토요일에 가서 묵었던 집주인은 에드워드 렌달 집사였다. 그는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의 사장이었다. 집이 언덕에 있었고 넓은 잔디밭이 있었다. 그 집에는 길들인 말 두 마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날 보고 말 한번 타보겠냐 하시길래 자신있게 타보겠다고 했다. 차고에 말 한 장이 있으니 갔다가 타보라고 하시길래 가지러 갔는데 생각보다 안장이 무거웠다. 까치발을 하고 겨우 한 장을 말 위에 올려놓는 내 모습에 에드워드 집사가 껄껄 웃으면서 말했다. 이잔! 말 한 장을 거꾸로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나는 용감하게 말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이 있은 후 오히려 그와 친분이 더 두터워졌다. 여성 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용필 목사 제음 갚을 길 없는 은혜의 스물다섯 번째로 제작 윤재희 낭독 공정이었습니다. 문화 한글자막 by 한효정